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송원아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도 전국이 매우 무더웠는데요. 특히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낮 기온이 32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도 낮 동안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자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경상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나기의 발달 원인은 우리나라 주변 고도 5km 상공의 대기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변 상공 대기의 남북 방향 흐름은 뚜렷한 반면에 동서방향 흐름은 정체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낮 기온이 32도 이상 오르면서 상공과 지상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시계방향 흐름을 따라서 남쪽에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어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지금 내리는 소나기는 해가 진 후 지상 기온이 떨어지면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 상공엔 찬 공기가 자리하지만 무거운 찬 공기가 따뜻한 지상 공기가 상승하는 흐름을 누르는 힘이 강해서 소나기 지역은 오늘보다 좁겠고요. 바람이 모여들거나 고도가 높은 동쪽 지역의 산지와 비탈면을 중심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소나기 지역과 강수량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는 밤 9시까지 강원내륙 산지와 전북동부 경상권에 10-60mm, 강원동해안과 충청권내륙, 전남동부내륙에서는 5-40mm 예상됩니다. 내일 소나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에 예상되고요. 예상 강수량은 5-60mm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시간당 50mm 이상의 세찬 비와 함께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 부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집안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분포도를 보시면 지역에 따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소나기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소나기는 국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에 이 시간 내내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시간대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나타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나기로 내리는 강수량은 적은 곳 5mm, 많은 곳은 60mm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크니까요. 기상청 날씨누리나 날씨알림 앱에서 실시간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기온 짚어보겠습니다. 내일도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계속돼 내일 아침 기온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2도에서 26도로 높게 시작하겠고요. 낮 동안 달궈진 공기가 식지 못한 대도시와 해안을 중심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열대야는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인데요.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잠 못드는 밤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낮에도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8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2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내륙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야외활동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까지 전해상에 바다 안개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서해상에서 매우 짙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해 소청도 cctv 영상을 통해서 안개가 매우 짙게 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 섬 지역에는 200m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서해안과 최근 내림비로 습한 상태에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내륙에서 가시거리가 1km보다 짧은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육상과 해상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